유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57장에서부터 61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그읍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 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흠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흠역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둘둘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다 또한 네가 천재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헌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 깊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쇄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위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 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호들이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혼이 고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혼이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훈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 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웃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와가 말하노라 뭔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걷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미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교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호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혈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깊이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험앙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끔하여 네 성일에 호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거둘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이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허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나오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몰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의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흡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몰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원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아이다 우리가 여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두리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궁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증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흡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궁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궁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주의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원약이 이로가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와 내 후손의 입에서 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팔아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은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의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기달의 양머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너와 유세 순냥은 네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형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 쓴 적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업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도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하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수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해라 네 성문을 잔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미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대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체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우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희의의 나무, 꽃,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꽃,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굳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증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원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구움돋게 함같이 주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또한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영과 통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관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 유уб트 Л nh么 정보 지구 지구 comp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